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제 계좌의 일부분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계좌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드런드런 즐겁게 나누면서 야무지게 함께 금융 IQ를 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멀리 보고 아 끝이 어디지? 이 정도로 진짜 멀리 보고 네 가지 종목을 정말로 따박따박 매달 사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가지가 삼성전자, 네이버, 크래프톤, 카카오뱅크입니다 근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투자 권유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비단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영상 보셔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를 보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거를 봤어요 거기서 이제 어? 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팩트체크부터 해보세요 재무제표 일단 한번 보시고 이 회사 망하나 안 망하나 유보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 없나 이런 걸 좀 팩트체크 직접 하시고 네이버 검색만 해도 10분만 해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보고 꽂히지 마시고 유튜브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유튜브 검색도 해보시고 블로그에 또 현자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거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또 블로그에 가서 이런 게 또 있나 없나 보시고 필요하면 책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증권사 증권사 리포트도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 한 두세 개 또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신이 서시면 투자를 하십시오 절대 뭐 저 같은 뭐 진짜 찌끄래기 영상 보시고 얘도 사니까 나도 따라 사야지 그런 게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진짜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이제 줍줍줍줍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바로 보여드리면은 그때는 이제 카카오뱅크는 없었죠 이제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는 너무 좋아서 저는 시드를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 다음에 크래프톤 네이버는 150만 원씩 매달 줍줍해 나가겠다 그렇게 보여드린 건데 당시에 사자마자 호기롭게 샀죠 호기롭게 샀는데 마이너스 5% 한 달 만에 솔직히 이렇게 한 달 만에 마이너스 삼성전자 5% 나기가 아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거든 삼성전자는 되게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만에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사자마자 그 달에 마이너스 5% 크래프톤은 마이너스 거의 15% 네이버는 거의 뭐 17% 16% 아무리 여러분 제가 분할 매수를 하고 줍줍을 한다고 하지만 뭐 매달 따박따박 산다고 하지만 떨어졌는데 아 떨어졌다 기분 좋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분 나쁘죠 근데 정확하게 제가 어느 정도 기분 나뻤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딱 1% 정도 기분 나빴습니다 에이 그냥 떨어졌네 왜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들어간 돈이 작잖아요 그렇죠? 150만 원인데 지금 마이너스 15%인데 이게 그냥 기어요 횡보를 합니다 오르면 좋고 근데 만약에 기어요 그럼 똑같은 기준을 해서 다음 달에 그거를 사요 그러면 마이너스 바로 7%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물이 타졌으니까 희석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리스크를 이 분할 매수를 결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 리스크 감당 능력이 기준인 겁니다 150만 원씩 매달 사는 거는 아예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는 금액이구나 이거를 결정을 내리고 산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제가 오늘 이거 2시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12시에 아까 캡쳐를 한 건데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1.95%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사이에 몇 번 샀으니까 4천만 원 됐죠 거의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는 제가 300만 원씩 산다고 그랬죠 두 달 샀으니까 몇 프로예요? 거꾸로 봐서 2.26% 그 다음에 크래프터는 4.57% 그 다음에 네이버가 그 사이에 마이너스 2%까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이버는 여러분 삼성전자보다는 확실히 변동성이 큰 주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운 좋으면은 이거는 내일도 운 좋으면 플러스 될 수 있는 범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4가지 주식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천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산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멀리 본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죠? 이렇게 10년 보면은 10년 봤을 때 분할 매수를 여러분이 꾸준히 하면은 정말로 망하는 주식 사양산업 그 다음에 막 오너가 잘못되고 뭐 거기서 잘못된 제품이 나오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10년 정도 보면은 이렇게 정말 아무리 재수가 없었어도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빼꼼 이익이 하는 찬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아무 주식이나 잡고 이렇게 백 데이터가 남아 있잖아요 10년, 최근 10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데 분할 매수가 항상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언제나 뭔가를 찬스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 뭐랄까 뭐 네이버 같은 거 카카오뱅크 같은 거는 이제 300만 원씩 사니까 카카오뱅크가 한 30% 수익이 난 거예요 한 8개월 정도에 그러면 300만 원을 샀으니까 2400만 원어치 산 거잖아 30%면은 그럼 720만 원이잖아요 맞나요? 맞네요 한 720만 원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냥 반 정도는 입절을 하거나 다 입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벌었잖아요 잃지 않는 게 1순위 그 다음에 버는 정도는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벌었으면 그냥 감사하게 많이 벌었으면 그냥 정말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 진짜 주식 사고 파는 거를 저는 권유라는 게 아니라 제 과정을 공유하면서 저는 이런 멘탈을 갖고 이런 리스크를 관리를 갖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정말로 건승하셔야 나중에 우리 또 주식이 상장이 됐을 때 저희의 주주블룩을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잘되게 떠받을 겁니다 왜? 우리 주식이 상장되려면 아직도 한 3, 4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하자고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일장연설을 계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삼성전자를 예전에도 사고 팔았지만 이렇게 따박따박 분할 면에서 3개월 해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3개월을 해보니까 뭐 이런 거 이제 주식 내공이 있는 분들이 말했던 거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삼성전자는 진짜 변동성이 없는 주식이구나 막 삼성전자를 해서 왜냐면 한 최근 유동성장의 꼭대기에 사셔갖고 마이너스 20, 30 나신 분들은 너무 괴롭겠지만 근데 막 이게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변동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진짜로 따박따박 사면은 어느 정도 정말로 안정적으로 딴 거보다는 리스크가 작은 범위에서 이게 정말로 단가는 내릴 수가 있고 그 사이에 뭐 이거 100% 개런티는 없지만 저는 한 99%는 삼성이 배당을 계속 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재용 부회장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월급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서 뭐 이렇게 증여세도 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배당을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 친화 정책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뭐 한 5년 했는데 여러분이 마이너스 8%인데 2%씩 배당 받아 그럼 뭐 배당으로만으로도 뭐 플러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참 괜찮은 주식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개 이거 들고 있는 분들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이 2개 정도 그냥 깰 같은 거 얘기해드리면 네이버가 제가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졌다가 2%까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관계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봤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가 생각보다 막강합니다 블로그만 잘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예전에는 이제 광고가 제대로 안 붙었었는데 네이버가 자기는 이제 광고 시스템을 거기다가 이제 네이버 광고를 붙여주면서 생각보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네이버 블로그를 잘하셔도 이제 용돈벌이가 됩니다 뭐 그걸로 책도 사보실 수 있고 커피도 사 마실 수 있고 해갖고 저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거를 다 추천합니다 저는 브런치보다 저는 브런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브런치로 시작을 해서 브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네이버에 다시 주력을 할 겁니다 네이버가 확실히 검색면에서 노출면에서 유리하고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정말 블로그를 잘 관리를 하시면 막 출판 제의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품을 얹으면은 거기서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 뭐 책을 정리하셔도 좋죠 여러분이 서평을 잘 쓰죠 그럼 출판사에서 책도 무료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광고 의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는 시간에 생산적 취미 그 다음에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가 더 활성화됐다는 뉴스를 제가 아주 최근에 봤어요 그 다음에 되게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그 사용자 연령이 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10대, 20대가 더 적극적으로 쓰는 블로그가 돼서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쓰레기다 하고 한동안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다가 황골탈퇴 성공을 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가 오지게 못하고 있죠 브런치는 광고를 달아줬어도 진작 달아줬어야 했는데 광고가 없고 아니면은 자기들 광고라도 붙여야 되는데 자기들 광고 예를 들면 카카오 뱅크 광고 아니면 카카오 뱅크가 싸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싸게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광고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랑 다음 거니까 카카오랑 계약을 해서 카카오 뱅크가 자기네 카카오 뱅크로 들어오는 링크만 걸어도 거기 유기적 클릭이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진짜 카카오 이건 오지게 못한다 싶을 정도로 그 다음에 창작자에게 광고 수익을 줘야 되거든요 네이버는 그걸 제대로 지급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카카오는 이런 건 진짜 못한다 제가 나중에는 카카오는 이거 잘하면 두 배 될 수 있다 시리즈도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그런 관점에서 잘하고 있다 아주 깨알 같은 소식이죠 그 다음에 카카오 뱅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캡쳐를 해왔어요 카카오가 주담대로 주택담보대출로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어서 이거는 검색해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로 네이버 검색하면 모든 은행의 순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어떤 걸로 나래비를 세운 거냐면 그 은행이 최저금리가 있고 상품마다 신용마다 다를 거니까 예를 들어 부산은행이 최저금리로는 주담대가 1위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부산은행이 3.27% 그 다음이 카카오 뱅크입니다 근데 또 최고금리는 부당은행이 높아요 5.17% 그래서 평균금리 최저랑 최고금리 했을 때 가장 금리가 낮은 데가 어디냐? 카카오 뱅크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 카카오 뱅크 주주분들도 많으실 거니까 카카오 뱅크가 최근에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잖아요 작년보다 2배 늘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뭐냐면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60대가 많이 받을까요? 50대가 많이 받을까요? 50대가 받을 수도 있겠죠 집이 없는 50대도 꽤 있으실 거니까 근데 누가 봐도 30대, 20대가 더 많이 받을 거다 앞으로 이게 좀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 뱅크는 정말로 사용자가 연령대가 어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구수로 절대수로는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10대도 20대가 될 거고 30대가 될 거기 때문에 언젠가 이 친구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케이뱅크도 있는데 케이뱅크가 카카오보다 주담대가 순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케이뱅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또 좋은 정보거든요 어? 나 우리은행에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발품을 팔면은 예를 들면은 SC제일은행만 비교해봐도 거의 최저로 봤을 때 0.1%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3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0.1%면은 30만원 아끼는 건가요? 1%면은 30만원 여러분이 조금만 발품을 팔면은 30만원을 아껴서 왜냐하면 5년 가지고 간다 10년 가지고 간다 이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0.1% 아끼고 뭐 점점점 뒤로 가면 갔어요 그게 만약에 0.3%가 되면은 우리은행 이런 데는 0.3% 4% 이렇게 차이 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여러분 신용에 따른 건데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예를 들면은 부산은행이랑 카카랑 0.7% 차이면은 예를 들면 3억이면 210만원 차이인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5년이면 벌써 천만원인데 이게 작은 돈이 절대 아닌 거거든요 이런 거 해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런 게 검색을 안 해서 생각보다 검색을 안 해서 그냥 내가 아는 거니까 이거 해야지 귀찮으니까 해야지 해갖고 조금만 노력하고 왜냐하면 또 바꾸는 과정에서 발품도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발품 파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카카오뱅크는 온라인뱅크이기 때문에 머리 좀 써야 되거든요 좀 은행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귀찮은 부분이 많거든요 내가 조금만 하루 이틀 일주일만 귀찮으면 5년 보면은 천만원 아낄 수도 있는 거고 뭐 1억 기준으로 따져도 350만원 아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내가 한 번 노력하면은 계속 유지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모르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 공유이거든요 진짜 내가 그러면은 주식으로 그렇게 해서 천만원 벌려면 얼마나 힘든 건데 이거는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팩트잖아요 개런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카카오뱅크 주식을 떠나서 좋은 정보다 아니 이게 매번 바뀔 거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좋아요 주택담보대출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네이버에 딱 치면은 그냥 바로 여러분 이게 순위가 나옵니다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어?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아니라 지금 부산에 있는 분들은 부산은행에서 해야 되는 거죠 부산에 있는 분들은 부산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는 게 그냥 짜인 거죠 그렇게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금융IQ 진짜 0.1을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제 실제 주식을 진짜 멀리 보고 사지만 맥락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라니까요 우주의 기운이 갑자기 저한테 잠깐 왔다 간 거예요 우주의 진짜 돈의 별동벌이 저한테 잠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1억을 했는데 50% 수익이 나 그러면 저는 거기서 반익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익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왜냐하면 주식은 여러분 이 4개만 주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좋은 주식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또 팩트체크 함께하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그때 과연 우리나라 망하냐 우리나라 진짜 나쁘냐 이것도 한번 제가 팩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 좋습니다 화이팅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데이터가 이렇게 우리나라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까지 보였으면 다 이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일 텐데 저는 여러분 주식만큼은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랑 이런 거 뭐 사항마다 또 다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진짜 이거야말로 권유하는 거고 추천하는 겁니다 주식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랑 신용 안 끌어서 쓰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잃는 거는 여러분 그 절대값이 대칭이 아닙니다 비대칭입니다 잃으면 잃으면 삶이 골로 갈 수 있고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댓글이 가끔 보여요 저는 댓글 다 보고 원임에 바사님 저 레버리징 땡겨서 쓰고 있습니다 신용 땡겨서 쓰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버텨보겠습니다 그때마다 내 동생 내 친구 우리 형 우리 누나 내 삼촌 우리 이모 이런 분들이 쓰는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저거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야말로 권유구 추천입니다 신용이랑 레버리지 집은 다릅니다 여러분 집은 저도 대출 받아서 샀어요 여러분이 사야 되는 집은 언제든지 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대출 받아서 사셔야 된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홍춘학 박사님이라든지 거시기 형제 전문가 분들 얘기 보시면서 지금은 뭐 다 매수 추천을 안 하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서 집은 언젠간 사야 되니까 집은 언젠간 사야 되니까 그거는 당연히 대출 받고 레버리지로 사야 된다 근데 또 집 투자는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거기는 잘 몰라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좋은 얘기로 금융아이크 올릴 수 있도록 야무지게 또 좋은 얘기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